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치렀어요. 우리가 견적서를 받고 견적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도배지는 몇 평이니까 얼마 이렇게 했는데 도배지 현황이 붙어있는 벽면이 평수만 가지고는 몰랐는데 울퉁불퉁할 수 있고 어디가 함몰되어 있으면 또 빠다를 칠해서 떼워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처럼 도배지가 2중, 3중 겹겹이 있다 보면 그거를 뜯어내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아마 이 견적이 안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상정해서 미리 약간 부풀려서 견적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현장을 탑사를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만 딱 알아도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현장을 보장하면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 견적은 기본 반가예요. 근데 막상 왔더니 현장이 역도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그만큼 기용은 더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견적서를 넣어놓고 오케이 했더니 이제 와서 어 이런다 하면 소비자들도 그거 가지고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견적을 넣을 때 내가 현장을 탑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업이 된 견적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 걸 추적을 하는구나. 소위 말해서 공사 예비비 같은 거 견적이 잡죠. 어찌보면 궁금한 업계의 비밀 같은 거죠. 그래서 나도 좀 오늘 듣고 알아챈 게 있었어요. 어째서요? 어 그쵸. 많이 알게 된구나. 아니 뭐 이 정도라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살살 캐물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실크벽지하고 합지벽지는 차이점 우리 알고 있잖아.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합지인데 같은 평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같은 30평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합지를 붙이는데 부자재값이 뭐 1,000원 들어갔다. 그럼 실크는 2,000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도 합지하고 실크는 거의 한 0.7정도. 거의 또 2대네. 이것도 이제 우리팀이냐 남의팀이냐 이게 또 속도가 틀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평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7평 바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단 차이는 배에 가까이 옛날에 그 광주에 그 우리 회원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소구건축을 소개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 광주에서 알아봤던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와서 불만을 이제 얘기했던 게 하루에 도배를 한 방을 하는데 이틀인가? 엄마 나와가지고 조금 하고 가고 또 다음 날 와서 조금 하고 그러니까 방이 많은데 이걸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중간쯤 하다가 소구건축을 소개시켜서 내려가서 딱 채워버리는 게 있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가벼운 도배 장판 이런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시공하러 오는 애들이 소비자인 줄 알아. 그러면은 어차피 시공하는 애들은 이 바닥에서 불가능한 사람인데 소비자가 전문성도 없는 얘네들을 갖다가 핸드링이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A라는 시공팀이 있는데 업체에서 시켰을 때 하루 도배칭 양하고 소비자가 시켰을 때 도배칭 양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죠.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죠.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뺏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공사를 하는데 우리 견적이 천만 원이 나왔어. 셀프 인테리어 하면은 야 이거 한 500이면 될 거 같아요. 500까지는 안 되고 한 700이면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한다고. 막상 했더니 이게 천만원보다 더 많이 나온 거야. 고생한다고 커피 사다 줘. 끝난 다음에 밥 사 먹여. 뭐 이게 그러고 시공하는 애들이 업체 같은 경우에요. 내 거래처니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 일처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업체가 고객한테 우리가 오달을 받아 갖고 우리 시공팀에 부착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지. 그리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 왔어. 그럼 이 마진까지도 얘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루에 15병 쳐야 되는데 10병 치는 거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자제비도 더 업을 시킨다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영역이 많죠. 아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이 이제 나중에 화가 나겠죠. 그럼 따지겠죠. 자 이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알았어. 안 할게요. 자. 장비 챙기 나갑니다. 이 기능공들이 나름 또 자존심이 있어. 가장 우리도 가장 어저쩡한 게 공사를 업체가 시작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반쯤 하다가 빠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와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하던 건 인수를 안 해요. 안 알아보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이제 전화통에 만나서 또 이제 서로 또 화해하고 또 풀어. 결국은 내가 돈 주고 시키는데 결국은 내가 을이 된 거야. 그럴 바에는 한 50% 넘기 전까진 갑인데 너무 왜 을이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협박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협박 많이 하죠. 정비빈다? 아 네. 수없이 되잖아. 가장 어저쩡하게 이렇게 구성이 딱바면 누더기 같은 집인 상태에서 빠져버리고 골 때리게. 그렇죠. 그래도 뭐 나는 쟁강을 가지고 열심히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아까 노야르에서 등장했던 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까 나왔던 수성 페인트하고 탄성 코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게 처음 딱 느끼는 게 가격과 효능. 처음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면 아주 하얗고 좋습니다. 딱 1년 딱 지나면 곰팡이도 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릭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진다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잘 눈치까지도 달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건강에 낯족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수성 페인트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탄성 코트예요. 탄성 코트 같은 경우에는 양색이 다 된 상태에서 누르면 딱딱해요. 네. 근데 여름철 같은 날 날 더운 날에는 노글노글해요? 이렇게 가서 만지지 않으면 약간 끙적거리면서 이게 늘어나. 아 이렇게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수축도 되고 이아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이제 막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상으로 이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습기가 차잖아요. 네. 물이 차게 되면 이게 물이 흘러내요. 그리고 설사 이제 곰팡이가 피셨다고 하죠. 그럼 그냥 물티슈라든가 이런 거 습 닦으면 깨끗하게 닦여요. 번지진 않고 절대 번지지가 않고 수성 페인트는 곰팡이를 아 그 수분을 빨아줘요?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곰팡이가 피고 나면 곰팡이 습 닦으면 어떻게 해요? 검은 게 싹 번지지 안 닦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칠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네네. 페인트 업자로 불러도 바깥에 짐 다 치워야 돼. 그래서 다시 또 전부 너무 힘들어. 짐 치우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수건 페인트를 사용할까요? 수건 페인트를 사용할까요? 이게 이제 탕성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두 가지 색상을 뿌리게 되면 살짝 섞여 있잖아. 50%가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골고루 안 가고 고치는구나 한쪽으로 신색하고 괴색하고 사서 썼어. 그러면 신색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쪽은 회색이 짝이고 이 정도면 신색이 짝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잖아. 그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싼 데다 또 싸우면 어떻게 돼? 이게 늘어져 또 떨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실리콘 같은 거. 한 번에 싹 안 가면 다 양성이 된다면 또다시 때려야지만 단성 뿌리는 기술 그런 노하우 부분도 있고 단가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단성을 많이 안 했지. 그렇지. 단성은 기본적으로 구조작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대도 비싸고 잘못 쏘면 또 하자도 나서 다시 해야 되는 점이 어려우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같은 노약이 되게 작고 좀 어찌 보면 시골에 저렴한 아파트인데 여기에 베란다에 탄성이라는 걸 딱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속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가지고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을 했어. 전월세 들어왔어. 2년이 쓰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공판이 자 그때 공판이 신경을 어떻게 해? 다시 해줘야죠. 두 번 칠할 값이면 탄성 칠하고 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노약을 이런 거 하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했을 때 우리 회원이 예를 들면 빌라인을 좀 해달라 했어. 그걸 했어요. 그러면 하자로 보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그럼 언제까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자 하자보수 AS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 1년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 등 전등 전등 같은 경우는 3개월 그 다음 전등 있고 또 AS 다 AS가 되죠. 아 모든 게 그렇죠 도배독 애기가 이렇게 하다가 긁었어 시공을 잘못해서 발생된 것은 AS가 되는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절대 업체에서 책임질 수가 없죠. 그게 있구나. 설계를 잘 떠야 된다. 자 그거는 업체와 고객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욱 원중 같은 경우는 소통이 참 잘 되잖아요. 아주 잘 되지. 우리가 제 별명이 소통이야? 우리는 돈 1구 줘놓고 몇 개월 쉬었다 다시 공사도 해도 돼. 이렇게 언제든지 늘었다 말았다 그게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방향 방향을 선택하는 게 방향성 인테리어 할 때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방향성 어떤 인터뷰인데도 말이 많네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많이 잘랐다고 예를 썼어요. 왜냐면은 요약을 빨빨리 전달을 해줘야 또 우리 소우건축의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 질문도 던지면 그때 또 해주죠. 많은 것을 좀 듣게 되는 아니 얘기 우리 아나운서 얘기 좀 멘트 던지잖아. 아니 나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 마지막 뭘 또 하려고 아니 우리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니 빨리 끊고 이제 또 가서 또 촬영해야 되니까 자 인사 얘기하세요. 아니 마지막 한마디 잊어먹었어요. 그래 끝나는 거야? 그래 다음에 또 있잖아. 지금 같이 질문들 몇 가지를 계속 인터뷰하는 것을 향후에 계속 주지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 생각났다. 아 뭔데요. 하시죠. 쪼크해요. 아 진짜 그냥 하세요. 뭐 궁금한 거 인터뷰에 대해서 댓글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질문지 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2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좀 알게 되면 눈치기 맞으면 없잖아요. 나도 좀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믿고 그냥 갔는데 들어본 궁금했던 걸 들어보니까 아 이해가 된다. 어설프게 알면 더 쉽게 맞춰서 쉽게 맞춰 쉽게 맞춰 아 이제 끝내라고 아 그래요? 자 다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회원들이 갖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념을 오늘 이 방송만 내가 봐서는 한 3회독 하면 알 것 같아. 약간 뉘앙스도 나왔어요. 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고 그렇죠. 견적과 현장을 봤을 때 다른 어떤 현장이 달랐을 때 오는 추가 견적에 대한 범위 요건 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본인에 대한 어떤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내가 아까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오래가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정리해주세요.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방송의 독점에 대한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편집할 수 있어. 결국은 핵심은 소통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소통을 통해서 가격 조절도 되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나는 아까만 몇 가지 인테리어 상식에 대한 정보 전달 오늘은 그걸로 이렇게 유익한 인터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우리 노엘로 건너가 볼까요? 노엘로 건너가 볼까요? 그 다음을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상담을 이용합니다.